가족 부모님들에게 제대로 된 호도를 해드리고 싶다. 멋지고 부모님께 호도하는 사람.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저희 멤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들 정말 사랑하고요.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어, 나 이제 노르웨이 가. 부럽지? 뭐가 모르겠네. 나 지금, 나 비행기 타러 가. 아, 어딜 가러?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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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갈게. 아, 그래. 제가 더 몸통하고. 몸통할게. 아빠 같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빠는 어렸을 때는 정말 뭘 해도 정말 더 있었거든요. 제가 한 6학년 때 지금 이제 제가 꿈이 정해졌을 때 아빠한테 제가 진정하게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빠는 저희 꿈을 많이 잊고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가 한 3학년 때 다시 한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자신감을 충분히 frapp.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자신감으로도 바쁘까요? 유치원이에요. 아, 유치원이에요. 아, 유치원. 어린이식으로. 네. 어린이식을, 어린이식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있는 냐. 아이들한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